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정점이 어느 수준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에서 더 오래 높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. 가게든 기업이든 빚을 줄여야 할 때라는 경고들이 나옵니다. 이재동 기자입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의 정점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 금통위원이 연 3.5%를 제한했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한 달 새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고 정부는 그동안 눌러왔던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.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변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 금리 상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. 일단 시장에서는 다음 달 0.25%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한두 차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하지만 관건은 금리 인상 횟수보다는 긴축의 흐름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입니다. 미 연준이 내년 금리 전망치를 5%대로 올린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도 남아있는 만큼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주택담보, 전세, 신용 등 종류를 불문하고 13년 만에 모두 7%를 넘어섰습니다. 국내 가게와 기업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속속 한계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시기, 빚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연합뉴스티비 이재동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이재동입니다.